롤모델은 유나 김, 김연아. 진짜 눈치가 없네. 눈치가 없네. 옛날에서 이러면 안 돼요. 유나 김, 오케이. 베리 굿. What about second role model? 제시. 깜짝 놀랐잖아. 깜짝 놀랐잖아요. 나도 놀랐잖아. 진짜. 그러면 이제 제시는 왜? 제시 선배님? 오징어를 정말. 오징어를 정말. 야, 장난해도 나. 저 이거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. 제시 선배님 방송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 겉으로 이렇게 센 캐릭터고 한데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. 아이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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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얘기야 봐요. ні개 있는 사람이ächlich하는데. obst해서 다 날은 막에 그렇잖아요. 적당히 좀. 야, 놀은 사람! 저기 ned. 여기서 되는거 없으세요? 네, 그것 하고 다 나중에 할 것 같다 그건 그런 그런 tarde.